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사실 과거에도 춘절 이후에 중국 시장이 강세 보이는 패턴이 많았었기 때문에 홍콩 시장이 그런 기대감을 조금 선 반영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본토는 안 열렸지만 대만 시장률은 3.5% 많이 올라서 좀 시장을 관심 조금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TSM 시골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나오면서 파운더리 업체를 주가가 좋다 보니까 TSM 시골은 5% 정도 올라서 그동안 안 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추세가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전교 1등이 밤새워서 공부하는 걸 보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TSM 시골은 보면. 그러면 어떤 뉴스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실 중국 본토는 안 열렸지만 홍콩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모이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3월 첫째 주가 되면 중국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중국 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3월 4일에 정협이 있고 3월 5일 전인대가 있는데 중국이라는 시장이 원래 정책의 양에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3월 첫째 주 양회 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이벤트 앞두고 중국 시장이 당분간은 양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양회에 어떤 정책이 나올까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오늘 시장 전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홍콩이 최근에 계속 강세 보이다 보니까 오늘 홍콩 시장의 종목으로는 꽤나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이 홍콩 시장에서 징동닭검이 오늘 6.4% 올라서 상승을 조금 주다한 모습이었고 징동닭검은 홍콩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오늘도 조금 중요한 뉴스가 나왔던 게 자회사인 징동 로지스틱스가 홍콩 거래에서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징동닭검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회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이게 이코머스의 넘버2 정도의 기업이니까 쿠팡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같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소비 시장이 워낙 크고 전자상거래 시장도 워낙 거대한 시장인데 알리바바가 그 시장의 6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징동닭검이 한 20%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징동닭검도 사실 중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저희가 볼 필요는 있는 기회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물류 담당하는 자회사가 또 상장한다? 맞습니다. 사실 콰이쇼 케이스만 보더라도 최근에 홍콩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모으는 모습이고 징동닭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국에 상장한 다다넥스 같은 배달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상장했던 징동헬스케어 혹은 징동건강이라고 불리는 자회사도 있는데 그 징동헬스케어가 2020년 기준으로 홍콩 최대의 신규 상장 종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징동닭검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징동 로지스틱스, 물류를 담당한 자회사도 새롭게 IP화하게 되면 징동닭검의 주가에 좀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모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가 배달하는 거니까 이제 11월 11일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과자만 먹고 말지만 중국은 엄청나게 그렇죠. 큰 명절인. 여기에서 온라인 쇼핑 늘어나면 다 여기서 또 배달해야 되고 신기록 깼어요. 그러면 또 박수치고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징동닭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알리바바가 라이벌 구두를 형상하고 있는 게 보통 한국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알리바바가 11월 11일 광군제라고 해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 축제를 여는데 징동닭검도 창립기념일 6월 18일에 6.18 쇼핑 축제라는 굉장히 큰 온라인 쇼핑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징동 로지스틱스 관련 관심도도 그렇고 시가총액 규모 면에서 보나 홍콩시장 최근 상승의 중심에 징동닭검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징동닭검이 2020년 6월에 상장했는데 올해 2월 한 달 동안 20%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200조에 가까운 규모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알리바바가 이런저런 해프닝이 연말연시에 있었잖아요. 지난해.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빈자리를 여기서 좀 메꾸는 건가? 또 뭐 그런 느낌도 그냥 괜히 근거 없이 들기도 하고요.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땐 사실 알리바바의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혜도 조금 받는 것 같고 실제로 차트로 봤을 때도 알리바보보다 훨씬 조금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그런 관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작은 아마존 징동닭검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기 IPO하는 징동 로지스틱스는 저희가 공모지 청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혹시 뭘 좀 투자를 해볼까? 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겠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사든가 해야죠? 그렇죠. 홍콩에서 거래된 IPO에 저희가 개인 투자자로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고 사실은 상장 이후에 기대감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선투자에 입매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징동닭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고 징동닭검 자회사가 사실 징동 로지스틱스의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징동닭검 투자로 간접 수의를 누리는 게 더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업종들 눈에 띄는 게 있으면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네. 그거 외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최근에 홍콩 시장에서도 아크자사 운용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조금 재미있었던 게 평안보험의 자회사인 평안네헬스케어가 캐시우드의 아크자사 운용에서 편입하면서 3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어제 중안보험이 아크자사 운용의 핀테크 부문 ETF, ARKF에 편입되면서 30% 이상 올랐는데 오늘도 연이어서 7% 상승한 모습이 나오면서 아크자사 운용이 사실 홍콩 시장에 굉장히 큰 손이 되는 모습이고 관련 영향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시장은 요즘 잘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잘 오르고 있어서 중국 기업은 가끔씩 나스닥에서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아직은 뭐 옳은 일입니다만 하늘나는 네. 이항이 또는 네.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중국 시장은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잠재력이나 기대감보다는 가끔씩 그렇게 편한 표현으로 하면 뒤통수 친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나요? 사실 오늘 아침 이항의 뉴스를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중국 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는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저도 고객분들과 사실 중국 기업 관련해서 이런 악재가 하나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을 조금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저도 조금 공유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중국 기업을 투자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자로서 중국 시장을 직접 투자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영역 그리고 관심을 가진 영역에서는 그냥 무작정 이론을 공부하거나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고민해봐야 될 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데 결국 이 리스크라는 건 어떤 우리가 투자한 대상 자산의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그 리스크를 확인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2020년 루이싱 커피의 케이스나 그리고 최근 알리바바의 케이스 그리고 이번 2월의 이항 사태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예측 불가능했던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투자 대상 자산을 선정할 때 신중함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답안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을 접근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혹은 그래도 단위 섹터 내에서 글로벌 1, 2, 3위 내에 드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리스크로부터 조금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서치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의 장벽들이나 또 중국 시장이 워낙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사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을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조금 높이고 충분히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이상 이해도를 높여서 현재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나 가격의 적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일정 수준을 이해한 다음에 투자를 실행하는 부분이 좀 리스크 관련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큰 회사 일단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자사운용사나 증권사로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유니버스라는 투자 대상의 범위를 정하게 되고 그 유니버스 내에서 포트폴로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번 이왕 사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스토리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 실적이라는 숫자로 증명되기 이전에 좀 넘은 시장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좀 결론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예상해 못한 상황으로 좀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데미지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해라. 그래서 아니 루이싱커피처럼 쉬운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투자했다가 또 큰일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만약 시가총액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해법 중에 하나는 ETF를 통해서 접근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골고루 섞어라 그냥. 어떤 일을 얹어버려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사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뭐 회계 부정의 이슈나 아니면 펀드멘탈 관련 이슈나 개별 기업의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조금 낮다거나 그런 리스크들이 사실은 분산된 포트폴로 구성된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영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TF로 투자한다 하라는 말은 되게 점잖은 표현이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한두 개씩은 원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담아라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자의 과정에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충분한 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야 되는데 ETF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매수할 때 매수의 단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현금 나오는 기준 모태주 같은 경우도 한 단위들이 매수하면 사실 한 4천만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ETF 같은 섹터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니까 접근성도 개선되니까 조금 더 개선된 전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날카로운 엣지 있는 수익을 가져가려고 개별 종목을 찾는데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사고가 있어서요. 그건 어때요? 저희는 미국 기업에게도 비슷한 어려움은 겪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중국 주식, 미국 주식 어려운 게 자료가 없어. 그런 고민. 아는 사람도 잘 없어. 그런 불편함.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국가가 언어적인 장벽이 아직은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 자료 같은 경우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에 대한 접근성은 저희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중국을 베이스 자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어장벽이라는 게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리서치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그려려니 합시다. 그게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으면 이 가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국 주식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당연히 직업이 또 증권 분석하시는 분이니까 관심을 안 두지는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의 머릿속은 평소 요즘은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이 대개 어느 정도 비율로 관심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미국 시장이 한 40% 중국 시장 한 30% 나머지가 국내 시장 성장일 것 같습니다. 다 해야 되네요. 그럼 다. 그렇죠. 구경수구나. 구경수. 맞습니다. 딱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요즘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구립 가격, 니켈 가격 5년 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에는 그거 오르면 어쩌라고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사다 쓰는 인더스트리니까 중국은 그런 거 캐내는 기업들도 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중국 시장은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고 오늘 홍콩 시장에서 보니까 리튬 관련 기업들인 강봉 리튬이나 페트로 차이나 같은 원유 관련 기업들 다들 가격이 굉장히 좋았던 편이고 강봉 리튬? 네. 강봉 리튬. 그런 것도 종목을 알아두고 있으면 그거 오르는 만큼 또 오르거나 그러나요? 그냥 선물에 투자할까요? 예를 들면 구립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최근에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관심은 또 시장에서 많이 있는 것 같고 선물을 직접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그래도 관련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간접 투자하는 전략이 그게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 투자와 관련한 팁 또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중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도 변동성이 조금 큰 시장인 것 같고요. 변동성이 실제로 크고 위로만 좀 있으면 좋은데 변동성. 그렇죠. 하락 변동성 같이 크니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결국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법은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조금 분할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정도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체를 어느 정도 이상은 분산해서 들어가는 전략들이 맞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들이나 알리바바 같은 케이스에서도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또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답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오시면 그냥 저는 편하고 좋아서 그냥 다른 분한테는 무서워서 못 던지는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유럽은 요즘 주도는 아니고요. 미국 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언젠가는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먼저 신호가 나올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게 언젠지 어디쯤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동네일 거야라는 느낌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하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 저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승의 속도가 가장 빨랐던 시장에서 하락의 패턴이 먼저 관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러면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시장에서 나오는가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조심스럽지만 최근에 단기간 상승의 랠리는 사실 국내 시장이 조금 많이 빠르지 않았나. 세층에는, 국영수 중에는. 네. 국내 시장의 상승도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거라면 요즘 조금 기간 조정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멀리 갈 생각하면 좀 나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나친 상승 후에 극계간 조정이 오는 것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의 상승 후에 완만한 조정을 거치고 또 거기에서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게 사실 시장의 지속성이나 상승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뭐 이 정도로 공부하고 가고 유럽은 지금 거래되고 있죠? 네. 유럽 시장 실시간 지수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은 유로스탁스 50부터 좀 볼까요? 네. 지수 실시간 움직이고 있고 오늘 유럽 시장 조금 약세 뛰는 모습입니다. 유로스탁스 50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영국 시장 한 0.1% 정도 밀리고 있고 독일 시장에는 약간 많이 밀려서 한 0.5%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 시장 한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유럽 시장 최근에 경기 회복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국채 금리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국채들 금리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오히려 금리 상승을 조금 자극하고 금리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또 시장은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경기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금리야라고 위로는 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나요. 시장의 가정은 딜레마죠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오른 거에 대한 차익시라는 어떤 핑계로라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엄마가 부르네? 잠깐 팔고 밀어는 있을 수 있죠. 전반적으로는 다 하락세인 것 같고요. 네. 유럽 시장은 수폭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아직 시간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선물 시장 현재 미국 시장도 오늘 약간은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선물 기준으로 지금 S&P 500 한 0.03% 아주 소폭 밀리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한 0.3% 정도. 상대로 나스닥의 하락폭이 약간 더 보이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아주 큰 수준은 아니라서 개장의 추이 조금 밝겠지만 일단 스타트는 소폭 밀린 정도에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굳이 핑계를 찾자면 국채 금리 이런 거 인플레이션 걱정, 테이퍼링 자꾸 기분 안 좋은 단어들이 그게 들리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 볼 때 계속해서 얘기 나온 건 10년 물 국채 기준으로 금리 레벨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젯밤에도 미국 국채 10년 물 기준으로 금리가 1.3%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이 2020년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사실 금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시장 상승의 배경이 사실 아직까지는 좋은 실적보다는 유동성에 기댄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금리 자체가 유동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다른 매크로 지표보다는 금리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이 만약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지금 벌어들인 마진에 비해서 받고 있는 시가총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은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한 0.8, 0.9 하다가 이제 1.3 된 거니까 비교하면 크기는 한데 또 멀리서 보면 그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0.4% 정도? 네. 그거 오른 거가 그렇게 기업들의 가치에 영향을 줘요? 이렇게 질문 드려도 괜찮나요? 즉, 금리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 그렇게 질문하면 보통 최 선생님은 뭐라고 학생한테 설명해 주십니까? 사실 모든 매크로 지표들 중에서 금리가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가장 크고 중요한 것 같고 다만 금리 레벨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과 주식 간의 밸런스에서 어떤 자사에 더 매력적인 걸 결정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정도의 절대금리 수준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매우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현금으로 현재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를 꽤 높게 평가받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에서 저희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는 시장이 기대고 있는 부분이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유동성에 의해서 현재 가격 자체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값으로 보면 아직 미미하지만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불안감이 조금 자극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과거에도 사실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금리라는 매크로는 저한테 조금 민감하게 작용했던 지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관련해서 조정의 로직이 나오거나 불안감이 나올 때는 금리를 빌미로 한 조정이 나오고 또 시장의 조정 이유로서 금리를 많이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리가 이 정도 되면 나는 그냥 주식 투자 안 하고 저기로 갈래 하는 돈들이 꽤 생길 것이다. 어느 티핑 포인트 넘어서는 순간. 맞습니다. 아직 그 레벨까지 가기에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히 좀 영향이 있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슈퍼마켓 하나 있는 동네에 노브랜드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이제 그런 두 개 생기면 옮긴다 이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밖에서. 어떤 이야기요? EL 뭐죠? 어떤 지수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정해진 금리 얼마 주는 이 상품이 뭐죠? ELS. ELS. ELS죠. 네. 테슬라와 연관된 ELS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팔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죠. 미국 종목을 기초사선한 ELS 시저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테슬라와 S&P500 중에 많이 떨어지는 녀석이. 테슬라겠죠. 떨어지면. 만약 떨어지면. 네. 그러니까 15% 이상 안 떨어지면 매 6개월마다 쿠폰을 주는데 거의 1년에 한 10% 넘는 쿠폰을 주겠다. 그 말은 테슬라 산 분들이 보험 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네. 이제 금융 상품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네. 보통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고점이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게 뒤집어 말하면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샀는데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상품으로 이제 해치하자. 우리는 이제 해치 받아주는 거고. 그 ELS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소식이기도 하고 좀 변화인데? 라는 느낌도 좀 받고 그랬네요. 약간 불안할 수 있는 뉴스로. 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최근에 미국 주식을 기초사선한 ELS의 발행량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ELS 시장 자체가 4%에서 5%의 좀 낮은 금리의 상품들이 지수 상품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금리 부분에서 조금 매력적인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로 하고 10% 이상의 금리 상품도 일부 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 많이 오르고 있는 거. 그리고 유가 상승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유가도 사실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에서 60달러 깨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원자재 수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시장의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온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금리에 대한 시장의 반응 계속 체크하는데 금리의 문제는 절대적인 레벨보다는 상승의 속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속도도 가파른 편이죠. 맞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가파르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건 시장에는 좋지는 않은 소식이다. 설명을 해 주셨고. 네.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 좋은 소식이다.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것도 안 좋은 소식입니까? 유가의 상승 자체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의 패턴에서 사실 유가의 상승이라는 게 수요 회복을 어떻게 보면 좀 수요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으니까.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시점에서 나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제로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좀 좋은 소식? 네. 나쁘지 않은 소식. 나쁘지 않은 소식? 네. 그렇군요. 최 선생님은 약한 종목은 뭐예요? 지금 채팅창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2프로 또 오늘 막 이것저것 대본에도, 원래 대본도 없습니다만 대본에도 없고 그냥 지 궁금한 거 막 던지는데 최 선생님 지금 다 받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혹시 최 선생님이 약한 분야 있을지 모르니 2프로 한 두 개 더 좀 던져봐라. 네. 그러고 있네요. 제가 잘 모르는 거 너무너무 많이 있죠.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겠죠. 많은 것보다. 그렇군요. 유가도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유가가 시장 예상보다 좀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유가는 조금 복잡한 원자재인 게 정치적인 이슈까지 지금 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에 최근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정치적인 기류가 약간 민감하게 흐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친해지기 시작하죠. 네. 그런 것들도 공급 이슈에 노이즈가 생기는 것도 같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우디는 유가 협조 안 할 거고 그렇기도 하고 오늘은 저희 가끔 나오시던 김일구 상무님 리포트가 저는 재미있게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친환경이 미국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유가는 이제 석유나 이런 건 수요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유가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정책이라는 게 나오니까 석유 업체들이 유가가 올라가도 더 투자를 안 한대요. 잘 안 파고 지금 파서 뭐 하겠어. 저 바이든이 다 다시 묻으라고 그럴 걸. 그러니까 안 파니까 공급이 같이 늘어나지 못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또 가파르게 올라가야 친환경 에너지들도 더 살아나겠죠. 유가 대비 더 유리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네. 사실 원유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데프스 있게 다뤄보면 최근에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의 제한으로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수요는 큰 폭으로 변하지 않겠지만 공급의 사이드에서 예전과 달라지는 환경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기존의 투자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정치적인 어떤 밀월 관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은 조금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급 사이드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보다 더 큰 폭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뭐 저희에게 요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하고 준비해 오신 건 대부분 배웠죠, 오늘도? 네. 대부분의 내용은 나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빠 뛰는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주섬지섬 챙겨서 가르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우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신뢰하게 물어봐